옷을 좀 갈아입어봤습니다.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. 장터에서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회장님을 만나 뵙고 여기 상인회가 여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상철이 형 여기 상철이 형님 계시네 어이구 행사 때문에 오셨나보시네요 어 언제 오셨어요? 아 좀 전에 오셨어요? 저희 오늘 여기 장터가 열린다고 해서 왔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지금 매 터졌어 무슨 날이 장이 돼서요 오늘 어? 무신날이란 건 평년 얘기하시는 거죠? 아 무신날이 이제 무슨 날인 줄 알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장이 생겼다 쳤다 여기 사람 댕기던 못해 불행 오일장이고 진짜 유명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유산슬 씨를 살짝 홍보할 수 있는 아우 무신 못한 날이야 아 그래서 회장님께 좀 허락을 많아 상철이 형님도 오늘 가요베스트 형님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? 그래서 여러분 가는 길에 그렇죠 왜 만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 또 구례 또 산수유가 또 유명하고 있는데 여기 또 산수유가 산수유가 목에 엄청 좋잖아 구례 오면 무조건 공기만 마시도 보약 그 자체가 그러면 다년도 보약 다녀도 보약? 공기만 마셔도 보약? 보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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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해픈양 관절 아이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펑튀기가 Christ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그죠 펑튀기를 다 아이고 여기 그래서 펑튀기 우리 어머니 유산슬 씨 이거 좀 보여주세요. 여기 있습니다. 유산슬 씨입니다. 네, 네. 고맙습니다. 먼저 상술으로 나갈게요. 아침바닥에 상술. 맞아요, 맞아요. 상술이 아니라 산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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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상철 씨. 유산슬 씨. 안녕하세요. 유산슬 새로 나왔어요. 합정연 5번 출구. 평일인데도. 합정연 5번 출구입니다.